네, 우리 이찬원님, 참가, 이찬원 콘서트, 아, 찬스 사랑해, 그리고 너를 위한 세레나 대 참가, 그리고 신이 만든 최고의 명작, 이찬원과 사랑에 빠져도 모른 척 해드릴게요. KBS 하이엔드 소금쟁이, 야, 우리 홍보를 위해서, 네, KBS 하이엔드 소금쟁이 홍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찬스님들이구나, 눈부신 존재감 트로트 보성 2,000원,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우리 2,000원, 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휴가 버블, 네, 아, 예쁘다. 네, 그리고 우리 이찬원씨, 이렇게 큰 푯말, 이찬원 콘서트, 빛날 찬, 요게 제 이름이잖아요. 권영찬의 찬. 네, 여기 우리 이찬원님, 네, 이찬원 콘서트, 하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으로 쭉 가시면은요, 우리 이찬원 콘서트, 참가, 꽃을 바치는 이찬원, 찬스에게, 네, 아주 예쁩니다. 네, 우리 이찬원님, 참가, 이찬원 콘서트, 아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으로 쭉 가시면은요, 우리 이찬원 콘서트, 참가, 꽃을 바치는 이찬원, 찬스에게, 네, 아주 예쁩니다. 네, 우리 이찬원님, 참가, 이찬원 콘서트, 아, 찬스 사랑해, 네, 그리고 너를 위한 세레나 대 참가, 그리고 신이 만든 최고의 명작, 네, 이찬원과 사랑에 빠져도 모른 척 해드릴게요. 네, KBS 하이엔드 소금쟁이, 야, 우리 홍보를 위해서, 네, KBS 하이엔드 소금쟁이 홍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찬스님들이구나, 눈부신 존재감 트롯 보성 이찬원,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우리 이찬원, 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퓨가 버블, 네, 아, 예쁘다. 네, 그리고 우리 이찬원 씨, 이렇게 큰 편말, 이찬원 콘서트, 빛날 찬, 요게 제 이름이잖아요. 권영찬의 찬.